박진영 대표 작곡가 설운도 전곡 구매위에 1억원 썼습니다. 모든 좋은 일은 빈예서에게 있을 것. 빈예서 신곡 데모 듣고 아빠가 울었어요. 빈예서는 미스트롯 3 종영 후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빈예서는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0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빈예서의 첫 콘서트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빈예서의 첫 콘서트 티켓이 단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빈예서는 활발한 활동과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더욱 유명해지며 팬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진영 측 관계자는 빈예서의 신곡 구매에 1억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jyp와 협력할 빈예서를 영입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작곡가 설운도가 작곡한 전속곡은 박진영 대표가 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진영 대표는 이번 곡을 선물하면서 빈예서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빈예서와 단 한 번만 호흡을 맞춘 뒤 빈예서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빈예서의 신곡 대모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빈예서의 노래 실력이 눈부시게 좋아진 것에 눈물을 흘리셨고 딸이 겪은 일에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빈예서는 아직 공식 소속사가 없어 신곡 발매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빈예서의 콘서트가 끝난 뒤 신곡은 응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빈예서는 다음 달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활발하게 준비해 한창입니다. 이는 빈예서가 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박진영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